중국 축구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단 한 번 2002년 한의 월드컵 당시 중국 축구대표팀은 도대체 얼마나 강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 축구팬들은 한일이 공동개최에서 자동 진출하는 바람에 중국이 어부지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할 것 같은데 중국 축구팬들은 아직도 자체 실력으로 올라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소에는 축구에 큰 관심이 없지만 적어도 월드컵 대회 때만큼은 수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프로축구리그의 정신명칭이 K리그1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관심과 관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대회까지 무려 통산 11회 본선 진출 1986년대에부터 연속 10회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축구 강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세계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물론 비교적 축구의 수준이 떨어지는 아시아에서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축구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 이렇게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중국 축구 선수들의 실력은 전혀 발전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지난 월드컵 아시아의 지역 예선을 보면 중국은 5위에 머무렸습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약체로 부유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도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 1956년 이후 처음으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베트남은 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던 것인데 중국에게 1승까지 거뒀으니 이는 베트남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분노하는 중국 축구팬들의 영상이 SNS에 넘쳐나기도 했었습니다만 TV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중국 축구팀의 실력이 이제는 좀 나아졌을까 궁금해서 기사도 찾아보고 유튜브를 통해 경기도 보기는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태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파랭킹 80위인 중국은 최근 말레이시아 시리아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비록 한국,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최소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나 시리아보다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잘하는 상대를 불러와서 망신당하기는 싫고 돈은 많으니까 심판의 도움과 일방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홈으로 주로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을 불러서 경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는 이번 달 9위 경기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놀라운 기록이 하나 깨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항상 말레이시아에게 이기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시리아에게 1대0으로 패배했으며 이를 지켜본 성난 중국 축구팬들은 선수들에게 우려와 같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회체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국가의 팀에게 진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지난 12일에는 홈에서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며 인도를 5대1로 크게 이기기는 했지만 인도의 피파랭킹은 중국보다 한참 낮은 99위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박한서 감독의 베트남의 1대3 패배 평가전에서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에 1대1을 할 정도면 앞으로 아무리 비싼 유럽 감독을 데려온다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쯤 되면 자존심은 좀 있고 중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한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축구가 11번이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동안 중국은 왜 단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의 평균 신체 조건은 한국이 더 좋겠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만 뽑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14억 명 대 5천만 명으로 약 28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국의 뛰어난 신체 조건과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모두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중국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중국 축구팀은 대체 얼마나 강했던 거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달린 답변들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2002년 중국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아시아 1유, 유럽 2유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오래된 축구 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자주 토론하는 주제는 2002년과 현재 2018년 대표팀 선수 체격 비교다 내 주변의 친구는 이것이 한 단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중요한 면이다 이건 축구 선수들의 자율, 훈련 강도,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002년 중국 축구 대표팀은 확실히 강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고 또한 당시 주최국이 일본, 한국이었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했던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의 그 중국 축구 대표팀은 전력을 다하는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드라마의 대사를 빌려서 말하자면 혈기가 있는 부대였다 만약 중국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적자 생존을 해야 한다 불합격 선수들은 곤란해서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급여를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일본, 한국, 이란은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류팀과 대등한 실력인데 중국 축구팀은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도 이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월드컵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팀들과 몸싸움을 할 수 없었고 차이가 분명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목표를 제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일본, 한국과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 축구 팬들은 현재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나름의 해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축구계와 축구협회는 수십 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축구의 형편없는 시역은 중국의 꽌시 문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지나갈 때마다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한 꽌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소년 때부터 정말 재능 있고 시역 있는 선수들이 꽌시를 가진 사람들을 인해 여러 차례 다 걸러지니 결국 우수한 선수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막상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하면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시진핑 주석조차도 축구 팬이라면서 중국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지만 직건 10년이 지난 지금 처참한 결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중국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단순히 돈을 쏟아 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꽌시 문화의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제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지역, 부처, 부문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를 정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꽌시가 덜 통하는 사회, 실력으로 공정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중국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못하고 가끔 축구계 인사들을 처벌하고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중국은 축구와는 달리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실한 개인 종목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아무리 꽌시를 활용해서 평소에는 남들보다 편하게 좋은 지도자 밑에서 후위원한다고 해도 결국 대표를 선출할 때는 자체 평가전을 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이기에 저도 책임 소재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꽌시로 몇 명 들어가도 티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꽌시를 쓰니 결과적으로 보면 엔트리 전체가 거의 다 꽌시로 들어온 선수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단체 국위 운동의 성적이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됩니다 그에 따라 afc 산하 국가에 배전되는 본선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계료로 돈을 벌어야 하는 피파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가 본선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무리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시 문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비단 중국 축구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